네, 오늘의 다이어트 상위 중시의 원인과 아플로래서 랩을 보냈습니다. 영원님과 새로운 분을 들어왔습니다. 오늘의 학습 장애인은 민폐대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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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유주의 학습을 보냈습니다. 오늘의 공연입니다. 민폐대와 장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세월을 가면 잊을 거라고 그 누가 말을 했던가 한 번쯤 마음이 내내 그게 쉽게 잊을 수 있나 돌아와요 돌아와요 나의 곁으로 사연을 남지 않을게요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으면 지금도 잊지 못해요 세월을 가면 잊을 거라고 그 누가 말을 했던가 한 번쯤 마음인데 그게 쉽게 잊을 수 있나 돌아와요 돌아와요 나의 곁으로 사연에 묻지 않을게요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으면 지금도 잊지 못해요 돌아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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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곁으로 사연에 묻지 않을게요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으면 지금도 잊지 못해요 사연에 묻지 않을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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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연에 묻지 않을게요